연휴 중반이자 일요일인 어제저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휴게소에서 길을 건너던 부부를 덮쳐 50대 여성이 숨지고 남편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경길 차량이 몰린 중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앞차를 추돌하더니 주차된 차량까지 연이어 들이받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충북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오창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SUV가 길을 건너던 부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아내가 숨졌고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UV는 부부를 덮친 뒤에도 차량 석 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집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남 진주시 명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전체와 가재도구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4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비군은 1시간여 만에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